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할 식당은 대추동에 있는 금수복국입니다. 식당 입구 수족관에는 복어들이 많이 있어요. 이건 맑은 국물 문복지리입니다. 전갈한 반찬, 저는 까리꼬추, 무침, 두부, 오뎅이 맛있어 한 번씩 더 리필해서 먹는답니다. 저희 남편은 복어에 식초를 넣는데요. 국물이 시원하고 육질이 탱탱해진다고 합니다. 저는 복국 그대로가 좋아서 그냥 먹어요. 큼직한 복어를 초장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. 푸짐한 국어와 시원한 국물이 해장에도 딱 좋아요. 아이들을 위해서 포장을 꼭 해오는데요. 1인분씩 포장을 합니다. 1인분 양이 엄청 많아서 아이들은 두 번씩 나눠서 먹어요. 밥도 말을 하면 포장을 해준답니다. 시원하고 탱글한 복어가 생각날 때 금수복국 어떠세요? 시원하고 탱글한 복어가 생각날 때 금수복국 어떠세요? 구독 꼭 부탁해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